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이범입니다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2월에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3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무려 5가지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H트랙 4륜이죠 듀얼 모니터, 컴포트 패키지, 스마트 센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G80입니다 추가 옵션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거의 경차 한 대값이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가는 6,83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G80인데 다둥이차에서 중고 시세로 엄청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차가 없어요 휴기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무반한데요 한번 보시죠 검정색 바디의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무려 옵션이 5가지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옵션이 더 이상 추가될 게 없는 G80입니다 딱 한눈에 봐도 상품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실내 살짝 봐도 굉장히 깔끔한 거 느끼실 수 있고요 영상 보고 전국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거래하셔도 좋을 정도로 제가 적극 추천하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옵션 많이 들어간 G80 찾기 힘듭니다 다둥이 차에서 준비했으니까 비대면 탁송도 거래도 가능하고 대차 할부 다 가능하니까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렐리디 라이트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형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향등을 껐다 켜줬다 해주는 아주 편한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G80입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고요 그 밑에 레이더 센서 판도 있고 스마트 센서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막 엔카 진단도 찍고 보증 엔카 보증까지 되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를 구입한 두 번째 이유가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죠 4군데 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굉장히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지금 엔진 정숙 상태도 좋고 엔진 미션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레모리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재반사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갖춰져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와 함께 쓰면 굉장히 편한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샀다 갔다 자동으로 해주고 차선 이탈도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죠 큰 이점이 있는 옵션이 다 갖춰진 G80입니다 그리고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다음에 수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후진 결을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전자기호봉 밑에 있는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파노라마 썬루프도 추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죠 후방 전방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고요 사이드는 수동 커튼입니다 자 실내 한번 쭉 보면 어우 너무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그 다음에 뒷자리도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 시트 뒷자리 이 전동 시트 있는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닐 때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도록 이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간 이 G80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도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차가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합니다 뒤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차량이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 차일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성능장에서 다 침수가 없는 차량이 판명을 받았고 엔진 미션도 양호한 차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뒤쪽 LED 후미등까지 너무 멋지죠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뒤쪽 오른쪽 뒤쪽 휠입니다 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반대편으로 가서 타이어 트레드는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많이 까지면 복원을 해놓는데 이 정도를 좀 복원해놓기에는 또 중고차다 보니까 가격이 또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완벽한 풀옵션 G80 전국에서 구하기도 힘든 차량인데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고 제가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6,830만원짜리 G80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스마트센스 H트랙 시그니셔 디자인 셀렉션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다둥이 차에서 판매하는 가격은요 2,690만원입니다 어디가서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없는 차량이니까 빠르게 문의해 주시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